3월 23일 새벽, 서울 서북방 20km 지점의 한강하류. 야음을 타고 한강 하구로부터 수중 진투해온 3명의 북괴 무장간첩은 경계근무 중인 우리 육군의 항중해 1병과 김범규 2병의 수훈으로 완전 소탕됐습니다. 새벽 2시 50분, 초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물속에서 3명의 무장공비가 나타났습니다. 김의병이 소대본부에 보고하러 가는 동안 항일병은 공비들이 초소 30m 지점까지 접근하는 것을 주시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경, 항일병의 M16이 불을 뿜었습니다. 2명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고 김의병과 합세해서 도주하던 1명마저 쓰러뜨렸습니다. 이때 5분 대기조와 수색소대가 도착, 집중사격을 가해서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무장간첩은 우리 국군의 일사불란한 지휘체제와 철통같은 경계태세 앞에 충직한 발자국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외군의 핵무력 완성으로 핵협박이 가중되고 있고, 국외군은 16년 만에 한강 침투훈련을 실시하는 등 남한 적화통일에 고삐를 죄고 있는데, 남한의 종북주사파 문재양 일당은 수중보를 헐고 한강방어 철책을 헐어 제끼겠다고 발악 중이다. 60년간 43만건의 도발을 감행한 악마집다.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살인마를 문재양식 한문전 평화쇼 2번으로 살인마 이미지 세탁해서 자애롭고 친근한 살찐 똥돼지로 각인시켰다.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고평화 통일이라도 온듯이 적은 도발을 강화하는데, 우리 군의 방어력을 스스로 허물어 침략에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지금껏 전 세계인에게 악의 축이여, 살인마로 각인되어 회생불능한 집단. 세계에서 유일한 세습살인마 정권 김정은 1을 문재양 일당의 평화선전선동 선무국을 통하여 천사로 둔갑시키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사기친 김일성 이식 보천보 전투의 결실을 남한에서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보천보 전투의 실상은 김일성을 사칭한 김성주가 부하 100여 명의 졸개들을 작은 마을 보천보로 보내서 외놈 순사가 5명 근무하는 보천보 지설을 즉격 잠시 동안 점령한 보잘것 없는 미미한 사건을 과장한 사건이 아니었던가. 문재양 일당은 국민열세 수조원이 들어갔고 수십 년간 준비해온 평창올림픽을 살인마 집단에게 평양올림픽으로 상납하여 홍보해 주었고 이 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재양식 환문점 평화쇼 2번을 연달아 함으로써 살인마 김정은이의 이미지를 세탁해서 자애롭고 친근한 살찐 똥돼지로 각인시켰다. 문재양식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상납한 올림픽 조공쇼를 이용해서 고평화 통일이라도 온 듯이 저점 더 평화 선전선동 선무국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외군은 한강침투훈련에 각종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과 국군 자체 훈련까지 중단하고 우리군의 방어력을 스스로 허물어 국외군 침략에 문을 활짝 열고 있다. 60년 간 43만건의 도발을 감행한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살인마 탐욕스런 돼지 김정은이의 이미지를 철저히 세탁해서 자애롭고 친근한 살찐 똥돼지로 각인시키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외군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침투훈련을 재개했는데도 3대 세습살인마를 이미지 세탁해서 자애롭고 친근한 살찐 똥돼지로 각인시킨 후에 종북주사파 문제한 일당은 포천 위정부 축선의 대전차 장애물 제거하고 장군 100명 없애고 사병 봉급 파격 인상 사병 복무기간을 국외군의 10분지 1로 단축하고 한강보 철책에 수중보까지 철거 추진하고 있다. 한강철책 철거와 신곡 수중보 철거 선동으로 흔들리는 국가안보 2018년 6월 16일 북한군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한강하구 북측 수역에서 침투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국군은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부대에 대해서 정찰총국 혹은 해상저격여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한강하구에서 침투훈련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또 연평도 북쪽의 신형고속점 및 공작 모선도 포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북한 함정이 4차례나 NLR을 침범하였다. 휴전선 부근의 장사정포도 추가적으로 배치되었다. 군은 북한이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NLR 및 접경지역에서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문재양 전권의 이런 안보 파괴 공작 와중에도 애국 보수단체는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철거는 안보 위협 증가로 강력히 반대한다. 1965년 7월 7일 한강하구에서 좌초된 채 발견된 북한군의 2톤급 잠수정. 역사적으로 북괴군의 한강하구 기습 침투가 끊임이 없었고 우리군은 이를 격퇴해왔다. 애국 국민 이어 1985년 4월 30일 월남 폐망의 역사를 기억하라. 북쪽의 공산얼맹군에 목숨 걸고 충성한 월남의 빨갱이들. 이른바 패트콩이 가장 먼저 참수되고 학살되었지 않은가.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들의 조국 월남을 배신한 빨갱이 패트콩들은 공산얼남을 또 배신해서 적군이 될 것이라는 공산당식 신념 때문이란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 활동하는 자빨들이요. 그리고 종북자빨들이요. 얘네계 공산당과 피디계의 골수빨갱이 공산당들이요. 750만 민족 살인마 3대 세습 살인마 김정은이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여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985년 4월 30일 월남 폐만과 패트콩 대학살을 기억하라.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을 죽이는 학살과 독재를 자행했어도 중국 우랑캐와 살인마 집단 김일성교 광신도만이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꺼질 일 센티도 남지 않은 곳 꺼질 촛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름다운 이 감사를 지키는 우리 사나이 비백으로 오늘을 산다. 독탄을 불과 나를 불을 끄여서 고향과 무화형의 독탄을 위해 전혀 내 나라이 내가 지킨다. 열공의 백불 아래 복숭을 건다.